네,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패션 일러스트 직접 배워보고 그려보는 시간인데요. 실제로 이게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여태까지 그렸던 작품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저희가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쪽, 이쪽 보시면 처음으로 제가 연필을 잡아본 계기가 되었는데요. 굉장히 처음에는 과제가 많았지만 인체를 비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체나 옷을 입혀서 실제로 마카까지 색칠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학교 누드볼에다 오셔서 3분마다 포즈를 바꾸는 크롭기를 배우고 있습니다.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 돈 많이 받지 않나요? 그렇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오, 근데 정말 수준급이에요. 이걸 제가 이제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준비물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? 네, 준비물은 자비연필과 알쫄지 종이입니다. 종이, 종이와 흰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. 네, 의류학과 편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. 준비물이, 저도 이렇게 준비물은 다 됐어요. 준비물은 전 다 가지고 있고, 제 정신머리만 없습니다. 네,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? 먼저 뭐부터 그리나요? 일단, 지금 만약에 크로키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얼굴을 먼저 잡고, 그 다음에 어깨선을 먼저 잡습니다. 지금 인물이 굉장히 어깨선이 먼저 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키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. 네, 그래서 허리 라인을 먼저 잡고, 골반 잡고, 허벅지 잡고, 무릎 잡고 해서 쭉 이어지도록 먼저 그린 다음에 비율을 만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. 굉장히 잘 하신데요, 저보다? 골반과 이런 신체 비율, 허리 비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죠? 네, 처음에는 원래 자를 그려서, 그 칸에 맞춰서 비율을 그리긴 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빨리 그려야 하니까 머리는 작은 게 중요합니다. 음, 그쵸. 머리는 작아야죠. 네. 그리고 어깨는 넓은 게 중요해요. 어깨는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. 저도 굉장히 그림을 지금 못 그리는데 저는 사람의 신체가 좀 이상해요. 곤충이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 있네. 오, 이거 참 보면볼수록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. 참고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건 앞에 작가님입니다. 죄송합니다, 미리. 하필 손을 꺾고 계시죠?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? 뭐, 제 멘트들이요? 아니요. 제 그림들과 이런 멘트들? 본인이 부끄럽지 마세요. 네. 네, 모델님 가만히 써주시고요. 마지막에 제 거랑 같이 비교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손은 도라에몽 손으로 해야겠습니다. 도라에몽. 작가님 어깨가 이렇게 넓은가요? 작가님 죄송해요. 머리카락은 안 그리는 건가요, 혹시?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아, 머리카락은 제가 못 그려서요. 아, 저 머리카락은 사실 필요 없죠. 네, 맞아요. 사실 저희 일러스트에도 머리카락 그리는 교과목 있으니까 아, 보여야 제맛. 어떡해. 이게 멘트를 계속 쳐야 되는데 저도 그리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. 집중하다 보니까 좀. 제가 좀 말이 많으면 좀 거슬리나요? 네, 네, 네. 아, 네, 아니요. 저희 일러스트 수업 때도 다들 집중하느라 말을 거의 안 해가지고. 거슬린다는 말을 돌려서. 아니, 이런 분위기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일러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게 제 건데 총체적으로 난국이네요, 그렇죠? 근데 저 생각보다 잘하지 않았나요? 소질이 있는 것 같죠? 네. 뭐 이 정도면 일러스트 강의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나요? 아, 재수강 정도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, 본인 작품. 일단 저 발이 좀 작지 않아 작은 것 같은데 작가님이 커피를 마시고 계셔서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. 저는 그래도 브랜드를 많이 넣어드렸어요. 약간 손나은 레깅스푼. 오늘 해보니까 정말 의료학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. 놀랍습니다. 이 보면은 존경스럽고 놀라울 정도인데요. 현재 의료학과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의료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들 정말 제가 응원합니다. 같이 응원하실 거죠? 네.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짧은 소감과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. 의료학과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 제가 좋은 답변이 됐을지는 잘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꼭 저의 의료학과로 오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의료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영업 종료할 시간입니다. 그럼 저희는 다시 불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카페노라들이 이제 영업 종료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술 한잔 마셨습니다. 일러스트가 못나도 좋습니다. 하지만 의료학과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.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. 일러스트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.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. 저의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